동안과 유나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악과 연기로 이름을 날린 동안이 최근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를 약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구매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는 단순히 성공한 스타의 재산 목록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동안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준비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이 선택은 동안의 오랜 연인 유나와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안이 선택한 이 빌라는 한남동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고급스러운 현대식 건축과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을 자랑하며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 동안과 유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성공적인 삶의 상징이자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줄 장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빌라 소유주의 이름으로 등록된 유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많은 팬들은 이를 두고 동안과 유나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상상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두 사람의 팬들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반응을 보였고 결혼 준비의 일환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동안은 최근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언제나 설레는 것이라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했던 바 있습니다. 동안과 유나의 결혼 준비는 단순히 결혼식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기 위해 매우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모든 세부사항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한강변의 호텔로 정해졌으며 결혼식의 테마는 사랑과 평화로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분위기가 기대됩니다. 또한 파티와 식사 메뉴, 음악 선정까지 모든 것이 동안과 유나의 취향과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나의 웨딩드레스는 최고급 디자이너 브랜드의 맞춤 제작으로 그녀의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벽하게 표현할 예정입니다. 유나는 자신의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드레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유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니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란다며 설레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동안 역시 결혼식의 모든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히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빌라 주변을 산책하며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유나는 동안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고 그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평온함을 느낀다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동안 역시 유나는 나에게 늘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하며 깊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결혼 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안은 우리는 결혼 후에도 각자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에요. 하지만 서로의 일정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나 역시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동안은 결혼 준비와 함께 음악 활동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신곡 발표와 함께 다수의 방송 출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곡은 사랑과 연애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담아내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팬들은 동안의 노래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어 더욱 감동적이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나 역시 동안의 신곡 발표에 큰 응원을 보내며 그의 음악은 언제나 내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동안과 유나의 팬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하며 결혼 선물과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안과 유나의 팬들은 그들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팬 커뮤니티의 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우리 오빠와 언니가 드디어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되어 너무 기쁘다. 이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연예계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들의 결혼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안과 유나의 결혼식은 그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사랑과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자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혼 후 동안과 유나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빌라는 두 사람이 함께 꿈꿔온 공간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매일 함께 아침을 맞이하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쌓아갈 계획입니다. 동안은 이제 진짜 인생의 동반자로서 유나와 함께할 생각에 설레고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도전을 함께 이겨낼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라며 밝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유나 역시 동안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안과 함께하는 미래가 너무나 기대돼요. 우리의 작은 빌라에서 매일이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며 이 빌라는 우리 사랑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진정한 인생의 파트너로서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동안과 유나는 결혼식을 앞두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연예인들의 결혼 소식을 넘어 사랑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동안과 유나가 보여준 사랑의 진정성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이 더욱 행복하게 지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삶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동안과 유나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즐기며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집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으며 그 다짐은 한남동의 빌라에서 펼쳐질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동안과 유나는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더욱 깊은 인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신뢰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삶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소통 역시 놓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팬들은 이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안과 유나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밝고 아름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 섹션에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동안과 유나의 결혼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